안녕하세요 식물친구 입니다 제가 2박 3일 정도 집을 비웠습니다 집을 비우기 전에 요 개발선인장 아이들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물을 주고 집을 비웠었는데 집을 비우고 돌아왔더니 개발선인장 아이들이 축 처져 있습니다 지금 요 작은 포트에 있는 붉은색 개발선인장 두 포트는 그나마 입장이 조금 짱짱하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시던 꽃대들은 제가 어느정도 따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새순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영을 봐가면서 새순들을 떼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직 피지 않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2박 3일 정도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꽃대를 너무 많이 올려 주다 보니 이렇게 줄기들이 축 처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시던 꽃대들도 지저분하게 달려 있더라구요 그래서 시던 꽃대들은 어느정도 좀 떼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다 따지 못하고 이렇게 시던 꽃대들은 살짝 돌려서 따면 굉장히 잘 따집니다 이렇게 지금 붉은색 원종 개발선인장 두 포트는 그나마 입장이 조금은 짝짱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순도 굉장히 많이 내어주고 있죠 이렇게 한 줄기에 많은 입장을 내어주는 개발선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너 장을 떼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을 봐가면서 입장을 떼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핑크색 그리고 빨간색과 같이 혼합하여서 있는 개발선인장은 굉장히 많이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줄기도 많이 쳐져 있구요 그리고 꽃대가 너무 많이 달려 있다 보니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조금 쭈글거립니다 입장이 조금 쭈글거려서 조금 전에 제가 물어 주었기도 하거든요 물어 주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회복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유아이들 같은 경우도 입장을 좀 많이 떼주었습니다 꽃이 많이 달린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양분들을 모두 꽃피우는 데에 손실을 하기 때문에 줄기에 영양분이 다 가지 못하고 이렇게 좀 많이 시들시들 한 것 같습니다 유아이들은 영상을 찍고 나서 다시 저면 간수로 회복을 시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쳐져 있죠 그리고 이 핑크색만 있는 원종 개발선인장 유아이도 마찬가지로 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 원종 개발선인장들이 꽃대를 너무 많이 올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꽃들도 굉장히 크게 큼직하게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던 아이들은 입장들을 모두 다 따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꽃대만 잘라 주시는 분도 계시고 꽃대 아래 부분에 있는 입장까지 이렇게 잘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시던 꽃대만 살짝 돌려서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쭈글쭈글 거리죠 이랬을 경우에는 물어주면 또 금방 회복을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면 간수로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꽃이 많이 달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발선인장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죠 꽃을 많이 떼어 주었는데도 이렇게 아직 한가득 꽃이 피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지만 그래도 입장이 조금 쭈글거리죠 그리고 지금 유아이 같은 경우는 딸랑 두 송이만 피어 주었던 원종 개발선인장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새로운 새순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려 주고 있죠 이렇게 약간 붉은 빛을 띄고 있는 이 아이들은 새로 나온 입장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입장을 올려 주면 이렇게 지금 3개가 나와 있죠 이런 아이들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살짝 따 줍니다 수영을 봐 가면서 너무 많은 입장을 올려 주는 아이들은 입장을 좀 따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기게 나와 있는 입장들은 모두 다 따내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또 새롭게 꽃대를 올려 주고 있습니다 유아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꽃이 지금 다 지고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지금 곳곳에서 하나 둘 새로운 꽃대를 올려 주고 있습니다 딸랑 두 개만 피어 주었다고 구박을 하여서 그런지 이렇게 또 새로운 꽃을 올려 주기도 합니다 기특하고 사랑스럽죠 이렇게 또 새로운 입장도 많이 내어주고 굉장히 풍성해진 그런 기분입니다 이 원종 개발 선인장은 가장자리 뺑 돌아가면서 붉은 띠를 두르고 있죠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 이쁜 것 같습니다 수영잡기가 가재발 선인장 보다는 이 원종 개발 선인장이 수영잡기가 조금은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줄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마구잡이로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수영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종 개발 선인장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입장들은 조금 더 많이 떼어 주어서 수영을 한번 이쁘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조금 시던 입장들 한번 보여 드렸고요 그리고 시던 꽃대 자르는 방법도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보시면 제가 키우고 있는 이 제라늄 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제라늄 같은 경우도 작년 겨울에 거실에서 굉장히 앙상하게 묵은둥이 줄기만 남아 있던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 이렇게 지금 꽃대를 굉장히 예쁘게 올려 주고 있습니다 줄기는 묵은둥이 이면서 입장은 그렇게 풍성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금 꽃대를 굉장히 많이 올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입장은 작년 겨울에 거실에서 그나마 붙어 있던 입장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꽃대 밑에 부분에 작게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새롭게 지금 나온 입장들이죠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꽃대를 올려 주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꽃대를 올려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마당에서 햇볕을 보면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꽃대를 많이 올려 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여 드렸죠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도 지금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려서 활짝 피어 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제라늄 꽃은 화사하고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사피니아 이 사피니아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작은 포트 한 포트를 사서 이렇게 지금 몸집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꽃도 계속해서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그런 아이랍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 주는 아이들 한 번 더 보여 드렸고요 그리고 개발 선인장 근황도 또 다시 한 번 더 보여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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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